또 이따가 들어서 또 나왔대 미치겠다 기호야 너는 아침에 눈을 깨뜨려 우리 지금 힘든 말을 안했었거든 가을이 나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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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착한 하트처럼 생겼다 피해증 잘 나와 미치겠다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오늘 안주를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안주 육회 상탕이 계란말이 두대찌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술은 제가 직접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좋단다 요끝난 스케줄 있으세요?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아 괜찮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금요일에는 꼬리 머리 털 싹둑싹둑 예쁘게 다듬으러 가자 알겠지? 음 금요일에 지금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금요일에는 여기 머리 싹둑싹둑 털 잘라야돼 알았지? 꼬리야 그리고 금요일에 오늘은 과일로 도둑싹 비난잠 요건 무료 기름 이어 도둑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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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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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